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사는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네 남의 fm 강수돌의 세상사는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사는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적에 텃밭에 나가서 조금씩 일하고 풀도 뽑고 나무도 돌보고 뜨거울 적에는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아주 일이 있으면 나갔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텃밭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때인데 많지는 않은데요 호박도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상추도 있고 토마토도 한참 열심히 크고 있고 알겠습니다 생산이 되면 좀 나눠주시오 오세요 와서 일하면서 먹어야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더불어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매개로 해서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 방송 첫 시간에 저희가 나로부터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 10년이 흐른 뒤에 이 책이 12년이 흐르고 나서 이 책이 나왔죠 10년 지났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서 또 책을 내신 건가요 나부터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함께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함께 더불어서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서 이 책을 냈던 겁니다 네 오늘은 또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은 최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킬러문항 이런 게 또 핫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킬러문항을 포함해서 우리 또 더불어 교육혁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해주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술꾼도시여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OST 중에서 이선빈이 부른 드리머라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변해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 익숙해진 날들 멀어진 것만 같은 시간을 다시 번거로 가고 있어 희미한 꿈들을 찾으려 해 When I close my eyes I can feel my heart 아직 기억하고 있어 I will leave my dream again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하나 둘씩 밀려오는 생각들 멀게만 느껴졌던 순간이 환한 빛을 밝혀주면 환한 빛을 밝혀주면 환한 빛을 밝혀주면 따뜻한 봄처럼 내게로 가고 있어 When I close my eyes I can feel my heart I can feel my heart 아직 기억하고 있어 I can feel my heart 아직 기억하고 있어 난 바래진 바래진 기억들 바래진 기억들 그 무엇보다 바래진 기억들 소중하게 I can feel my heart When I close my eyes I can feel my heart 아직 기억하고 있어 I can feel my heart I will leave my dream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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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아주 편안해 지셨죠? 네 초연구 킬러문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성용께서 킬러문항을 배제해야 된다 수능의 난이도를 완화시켜서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고 사교육도 줄게 하고 이런 취지로 일단은 그런 지시가 내렸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킬러문항 예시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대단히 좋은 발상이죠 학생들 그 마음의 부담도 덜어주고 사교육에 대한 압박감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일단 말씀은 그렇죠. 취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표리가 일치해서 그렇게 하려면 대학입시를 지금처럼 상대평가 전국에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평소에 아이들이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 서열화에 얼메이지 않고 부모나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 이런 분위기가 전제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킬러 문항 자체가 필요 없어지죠. 그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실은 그 논란에서 빠진 게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386세대를 염두에 두었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참고삼아 김놀이 교수님이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킬러 문항이 최우수 10% 내지 5%를 골라내는 문항이라면 킬러 교육은 뭘까요? 최우수 아이들 아니면 죽이는 교육이다 이런 취지겠죠. 그렇죠. 뭐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저도 안타까운 점이 또 제 아이도 지금 고3이라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망하면 수십만 명 아이들이 곧 건강하게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사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 볼 때마다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대학을 꼭 가야 되는지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힘 빠지는 얘기하는 것처럼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느냐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 네. 그런데 인격체 관점으로 보면요. 애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티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저기 하고 싶은 거를 꾸준하게 찾아 나가면 저는 분명히 좋은 길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킬러 문항 이야기 정리를 하고 어떻게 정리할까요? 킬링 당한 거 아니에요?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되려면 더 큰 프레임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상대평가하기보다는 그 개성을 존중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교육. 네. 굳이 평가를 하자면 절대 평가를 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얘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좀 객관적인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지금은 한 C등급 정도 돼.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다른 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애 자체의 내면적인 실력이나 어떤 영향이나 노력하는 정도를 보았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B나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아이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학 입시처럼 대학 입시에서 이런 입시에 어떤 성적을 매기는 데 있어서 컴퓨터로 채점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예전에 들은 발언은 일본, 대만, 한국이 뭐 세계에서 U1이 아니라 U3이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치기 전에 미리 까먹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기준대로 뭐 서열을 순서를 매겨서 등수를 정하고 그 등수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뭐 차별의 또 어떤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공정한 차별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돼. 어쨌든 문제는 킬러문왕이 아니다. 아 그럼요. 이걸로 일단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렇죠. 그래서 저 책을 읽다가 그럼 오늘은 조금 이런 킬러문왕의 논란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 대학의 어떤 위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교수님이 쓰신 책에 네.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학에 대한 얘기에요. 몇 쪽이었죠.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사회와 경제 정치가 이렇게 야만으로 치다를 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대학 언론 종교 예술이다. 네. 네. 그러나 오늘의 대학은 진리탐구의 공동체 또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단순한 취업준비기관으로 되고 말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대학 스스로 돈벌이 장사꾼으로 변모했다. 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데요. 대학이 자본을 위한 톱니바퀴 역할을 하던 단계를 거쳐 이제는 자본이라는 기계 자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고3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는 왜 대학을 가려고 하니 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 필요하다. 네. 그게 현실 맞기는 맞아요. 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속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제가 듣던 얘기는 진리의 상하탑 이 대학이잖아요. 네. 학문탐구회장. 잘 모르지만 진리탐구하러 대학 가고 싶다고 말을 하기는 했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대학 가서 진짜 진리탐구,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사태가 있다. 네. 이거의 참된 이치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핵발전소 안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인간이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한 원리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대안도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이후의 단계 요즘 세대에 와서는 다른 것 소용없고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돈 되는 것만 찾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건 진리탐구가 아니라 사리탐구죠. 네. 사리사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진리탐구의 장이지 실은 이게 취업의 어떤 그냥 필수 코스 그냥. 맞습니다. 최소한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대학이라는 어떤 이게 있어야지만 그나마 사회에서 뭐라도 내밀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실은 뭐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대학이라는 것은 뭐 그냥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자기의 어떤 전공 관심 혹은 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거와는 상관없이.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어떤 비판적인 성찰을 가지고 대학을 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이런 꿈은 있었죠. 좀 더 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자. 이런 막연한 꿈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꿈 자체가 없거나 거의 약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이해 타산. 그런 물질적인 이해관계 그런 거가 더 이제 좀 명확한 목표로 되어버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욕망이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어찌 보면 사회 전체와 사회를 또 반영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선생님들이나 언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종교나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큰 차원의 사회적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노동력으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된 사람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과연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성찰을 우리 어른들이 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은 또 학교 대학교 꽤 오래. 네네. 25년 동안 가르쳤죠. 어떠셨습니까? 네. 이 책을 지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2008년도 3월 달에 우리 고려대학교 안안 캠퍼스의 김예슬 학생이. 네. 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김예슬 선언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 자퇴 선언을 하면서 대학을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평소에 제가 이 책에 쓰고 있는 성찰적인 입장과 거의 유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신 우리 김예슬 씨처럼 나는 오늘부로 대학교수를 버린다 이렇게 멋지게 나갔으면 좀 언론에도 타고 했겠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입장은 공유하는데 김예슬의 마음으로 일단 학생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다가 나도 언젠가는 대학 사회로부터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책으로 그런 성찰적인 부분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대학 입시에 대한 대안도 내세우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이 책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이었어요. 2010년이었네요. 2008년이 아니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걸로 대자보가 붙었었고.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표현이 저의 가슴을 찔렀죠.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학. 이런 구조 안에서 있는 대학에서 가봤더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쁘게 표현. 하여튼 현실이 그런 거지. 노동자 양성소 혹은 노동자 중개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탐구, 진리의 탐구 이런 것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조건이고. 요즘에는 또 인문학,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최근에 또 인문학 관련된 혹은 이런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들은 통폐합이 되고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위기가 단순히 그냥 대학이 몇 개가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죠. 그렇죠. 이 사회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돈, 자본 중심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학이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고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드님처럼 당장 대학 입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40만 명 정도 되는 전국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잘못된 시류에 휩쓸려 갈 것인가. 그래서 나마저도 휩쓸려 가면서 그 물결을 더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중심을 찾아갈 것인가. 그 관림길에서 중심을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는 무관하게 진정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찾아서 당장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안테나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탁 포착이 돼.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음악으로 쇼부를 보겠어. 나는 시를 지어보겠어. 나는 멋진 집을 지을 거야. 나는 강수돌 교수 같은 학자가 되고 싶어. 등등 나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 뭐라도 좋아. 그러나 철학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남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꾸준히 한 10년만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남들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면 돼. 그런데 처음부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흔들릴 때마다 이 책을 보고 표현하고 중심을 잡아 나가면 된다니까. 제 눈이 시력이 나빠지면서 왜 책을 썼겠어요. 살아 있을 때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야지. 그렇죠. 죽고 나서 훌륭했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지향들 삶의 철학들을 갖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공교육 안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런 것을 또 순위를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평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 대학 입시 제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대학 입시. 바꾸기 위한 10가지 방법론을 364쪽에 정리해놨죠. 그렇죠. 364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이거 전 국민들이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바뀝니다. 자, 일단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어떤 방향이에요. 첫째, 모든 공립사립대학을 100개 정도만 남기고 정리하고 특성화를 한다. 둘째, 가칭 한국 1대학부터 한국 100대학까지 이름을 다시 붙인다. 셋째, 어느 대학에 무슨 이름을 붙이는지와 관련해서는 제비 뽑기로 정한다. 넷째, 수험생은 대입 수능에서 70점만 되면 합격하고 대학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대학 교육 또는 평소에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일단 다섯 개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프랑스가. 유럽 사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눈이 나빠서. PD님 제가 잘 안 보여요. 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라고 하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네. 아주 제가 평소에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게 하고 대학 입시나 성적 평가에 두려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생각이 깔려 있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게 탁상공론 내지는 이상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유럽의 많은 사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등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물론 유럽 사회라고 해서 완성된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개혁을 위한 또 3원칙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첫째가 스카이 대 중심 또는 서울 중심의 서유라 구조를 타파한다. 둘째는 대학에 진학하면 비판적 진리탐구와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셋째는 무슨 전공이건 가리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고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이나 사회경제적 대우가 비슷해야 한다. 맞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서유라 구조를 타파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뒤에서 한국대학 1대학부터 100대학까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이미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 1류대학, 2류대학이 있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됐거든요. S대에 계신 교수님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그렇죠.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 시장 중심적인 교수가 있고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선을 생각하는 교수가 있고 이런 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실력의 차이는 거의 없어진 게 평준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이야기할 적에 교수님들의 실력이 평준화됐다면 전국 대학 자체를 평준화하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게 차관에서 제가 한국 1대학부터 한국 100대학까지 제비뽑기로 이름을 정하고 마치 프랑스 파리 1대학부터 7대학, 8대학까지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다면 굳이 1류대학, 2류대학 할 필요 없고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대학 다니고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논의가 사실 근본적으로 조금 되면 좋겠고 그게 당장 되진 않더라도 그런 결과가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킬러문항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교육이 갖고 있는 모순이나 문제들 킬러문항은 상위 10% 내지 5%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큰 아이만 잘 살라는 법이 있나요? 또는 외모가 뛰어난 아이만 잘 살라는 법이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생명체로서 다 소중하잖아요. 교육도 그런 관점으로 가야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대학이 평준화되거나 이런 교육제도가 바뀐 계기가 또 6, 8혁명이나 이런 시민들의 저항이나 문제제기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가 물적인 토대도 옛날보다는 좀 부자가 되었고 국민들이 성실 납부만 해서 세금을 잘 낸다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무상교육할 수 있고 또 대학 교수들 실력도 평준화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주체적인 의지가 프랑스 내지는 유럽의 6, 8혁명의 열기처럼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간절히 열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없어. 그런 이야기하면 뭐 이상적이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도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건은적인 두려움. 그리고 강자동일시. 나도 강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그러니까 자기도 낮은 곳에서 허덕거리고 있으면서도 강자를 열망하는 이 잘못된 심리구조를 타파해야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교육혁신은 사회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같이 가야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교육제도만 이렇게 몇 가지 손본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변화 혹은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지향들을 같이 갖고 가야 이게 교육, 경제, 노동, 생명 이 모두가 이 패키지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또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의 어떤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또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아주 유사하게 굉장히 강한 열망과 의식과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 탄압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런 쪽으로 보면 일종의 교육의 사회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누가 그냥 더 힘이 세느냐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미래를 위하여 더 올바른 것인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교육은 100년 지되게라는 말처럼 100년 뒤에 오늘 우리들의 조상들이 무슨 노력을 해왔던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죠. 특히 하루에 한두 명씩의 아이들이 대학 입시나 교우관계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럼 1년에 300명, 250명에서 3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 새끼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내 새끼는 오로지 대학 입시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자세야말로 누군가가 희생되는 구조를 끊임없이 연장해 온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제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결코 흘려들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마음이 급해요. 급하다는 표현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기도 했고 지금까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이런 걱정이 계속 있고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도 똑같이 제가 경험했던 이런 사이클에서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출신 대학이 어떻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나왔는지도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물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저 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려줘야 되겠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비단 그러니까 취업 이런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를 어디에 걸 거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대학을 갈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생각이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유럽의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데 갭이어라고 있잖아요. 갭이어? 갭이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2년 정도 쉬었다가 가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가 필이 꽂히는 부분을 찾기 전에는 진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아이들은 여행을 하거나 쉬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해보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해서 살아가야지 먹고 사는 것 포함해서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게 한 10분의 1이라면 나머지 10분의 9는 사회관계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리면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대학을 가서 남보다 빨리 1, 2년이라도 단축시키자 했는데 막상 대학 가고 보니까 내적성에 안 맞고 공부가 재미없고 이러면 또 재순위, 반순위 하면서 시간을 몇 년 보내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려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경험만 보더라도 그래요. 저도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과목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다시 도전했구나. 아니요. 저는 이제 대학에 가서 제가 배운 거는 전공이라기보다는 대학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저는 배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공을 잘 선택했네, 아는라를 떠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또 대학이라는 공간이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과거에는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맞아요.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배웠고 또 그런 배움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또 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은 됐다고 봐요. 그럼요. 등록금이 비싸서 문제였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학과나 실력의 문제보다도 어떤 삶의 관점이나 자세를 배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이런 교육 제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 이런 모색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화가 되고 또 교육 주제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뭐 덧붙여서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고 갈수록 학생 수가 이제 물리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없어지고 위험에 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사회 차원으로 보면 대학이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큰 자산이고 또 그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영역에서 또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매개 그런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남해에도 이제 돌입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이 대학이 가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고 남해는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대학의 역할이나 특히 지역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면 좋겠는지도 조금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64쪽에 나오는 한국대학 개혁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하고 접목을 시켜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16개,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그 시도별로 예를 들면 아까 100개 대학을 상정한다면 시도별로 6개, 7개 정도의 거점 대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일단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N1대학부터 N100개 대학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거예요. 저보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에게 동조하면 다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서 다녀라. 어차피 무상교육이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전공 받고 난 것도 쉽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적성이 아니다 싶으면 딴 대학 가서 배우면 되고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다른 데 있으면 또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잘 구상을 하고 또 보완을 하면 저는 아이들이 꿈꾸고 사회에 나와서 유익한 일을 하는데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월급이 많다고 해서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유해물질을 집어넣어서라도 입에 달콤한 거 많이 팔아서 내 월급 많이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국토를 보존하거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프트웨어를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게 유익해야 된다는 거지. 혹시 해로운 점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비슷한 물건을 쓰더라도 이게 자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물건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개발화해서 만들어내어서 공급한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 자연의 유익한 방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교육이 도와준다면 그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도 그런 어떤 가치와 철학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을 어떤 개인의 어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서 이 경제적 생활을 할 거냐. 그 뭘 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지역 대학에서 있으면 좀 필요하겠다. 건축을 생각하더라도 생태적인 건축. 자연 소재를 써서 또 나중에 허물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숲을 가꾸거나 흙을 또 살아있는 흙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든지 제초제, 살충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 소재를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유기농법의 해충, 구제의 약을 만드는 민간요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궁무진해요. 깔려있는데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술 개발을 한 결과 인간만 만들어내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환경 피해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그 돈벌이 경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더불어 교육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제목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행복한 연대로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성찰을 우리 스스로 좀 하자. 학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혁신학교라든지 대안학교처럼 이래 더불어서 바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히 공교육에서 혁신교육감이 등장하셔가지고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교육, 특성화 교육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더불어 교육혁명의 또 다른 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고3인 자식을 두고 있는. 그럼 전국에 40만 명이나 있죠. 학부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까지 한 100만 명.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좀 길게 보시라.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고 아이가 성과가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대학 입시가 다가 아니다. 굳이 성과라는 용어로 쓰자면 인생을 걸고 바라보자.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의 구체적인 핵심은 얼마나 자기 중심을 잡고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가. 이런 관점으로 길게 보면 굳이 초조해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중요하죠. 또 친구 관계 좋고 부모와 또래 집단 사이에 좋은 관계들을 맺는 것. 이게 앞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런 고민과 성찰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럼요. 그래서 책에 보면 교수님이 하시는 조금 이제 그때는 교치원에 살고 계셨던 모임들이 굉장히 모임들을 많이 또 하셨어요. 지금도 이사와 수도 작은 이런저런 공부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모임들이 작은 이런 동아리 같이 공부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러는 모임들이 마을마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모임들 속에서 현실은 조금 아프고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보이고 특히 이제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재미있어지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너무 메이지 마시고 또 특히 제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대안을 토론도 하고 만들어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도권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런 아래로부터의 변화 움직임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은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1, 2년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찾게 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이 아니거든. 그런데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는다면 뜯어말려도 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이 수두라 공부하지 마라 돈 든다 그랬어요. 나는 공부가 재미있고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부모님이 뜯어말려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학자가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재즈 피아노를 자기가 하겠다는 내 마음속으로는 약간 불안해서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거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라. 도와주었죠. 그런 것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기 때 꾸준히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찾아줘야 되거든. 그 시기를 다 놓쳤다는 거지. 그러면 놓쳤다고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갭 이어 1, 2년 쉬어가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가도 늦지는 않다. 그렇죠. 저희 아들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통분모죠. 그 전공을 선택하거나 고민할 때 취업이 잘 되냐 잘 안 되냐 사실 이 기준으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뭉친 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가 있고 삶에 대한 어떤 기쁨과 열망이 넘쳐난다면 노가다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가다 해서 돈 벌어가지고 멋지게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생각해 보면 대학을 전공을 해도 그 전공 살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박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별 소용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말자. 그렇죠. 꼭 이 방송을 저희 아들에게 들려주라고. 꼭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 한 시간 동안 더불어 교육혁명이라는 책과 우리 사회 지금 대학 입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 뜬구름 잡는 얘기 한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뜬구름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책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부터 바로 서는 것. 더불어 함께 서는 것. 여기서 희망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바로 서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무엇이 장기적으로 아이들과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 중심을 제대로 찾아 나가는 것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질문으로 질문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좀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도대체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 계속되는 자살 행렬에 대해 무엇을 느끼는가.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자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패닉이 부른 내 낡은 사람 속의 바다. 이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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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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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